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접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이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낙기소바를 준비했어요. 낙기소바 컵라면이고요. 길다란 소세지랑 치즈소스 그리고 고추랑 파김치도 가져왔어요. 마요네즈, 계란, 가ene cylinder는 따로 뿌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진짜 길죠? 고춧가루. 설탕은 먹기에도 맛있어. 맛있다! 맛있게 먹사가 맛있다. 크기가 누가 먹어야지. 이동과 액체가 좀 더 맛있은 것 같아요. 불만 하면 맛있어. 매우 매운 고추. 매우 매워. 고기와 고기가 맛있다. 맛있다. 살이 배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잘 먹으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다. 맛있다. 치즈볼 네, 이제는 젤리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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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따뜻해. 이쁘다. 우유 팽이버섯 팽이버섯 고추 이 맛은 너무 맛있다. 이 맛은 과연 이 맛은 다 먹기 때문에 이 맛은 더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 맛은 소스와 고추와 고추와 고추에 먹는다. 고추는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줘야 한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현저히 느끼할 수 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고추를 뿌리니까 완전 특이입니다. 이 고추를 먹으면 행복하다. 고추냉이가 드실 수 있는 고추냉이가 더 잘 먹어야 한다. 맛있다. 고추냉이가 더 맛있다. 고추냉이가 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넌 너무 맛있다! 고소하니.... 너무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많이 먹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치즈는 더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고추장. 고추장. 매운 고추장. 팽이버섯 계란?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찹쌀가루는 어디로 먹었지? 새우와 함께 맛있는 맛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무슨 맛이나봐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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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약기소바 라면을 먹어봤습니다. 컵라면인데, 정말 맛있었다. 토핑에 사이드들까지 더해지니까 훨씬 맛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yield